자 이번 대박 주식 시리즈는요 이번 대박 주식 시리즈는 97탄입니다 97탄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 인데요 이 종목의 재무구조하고 그 다음에 시험 분석자료는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것이구요 자 저희 카페 그리고 제 유튜브를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저에 대한 수익률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리가 들려가지고요 자 2016년도 6월달에 붉은태양이 추천하는 240개 종목 240탄 시리즈가 자 오늘 여러분들이 추천받는 97탄처럼 이때도 똑같이 240탄을 제가 추천을 했는데요 그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홀딩한 수익률이요 자그마치 731 2년 동안의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왜 인생이 대박이 터지는가 그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급락장에 뭐 동학개미운동 삼성전자 매수 이렇게 언론에서 매일 이렇게 뉴스가 나오니까 개미들이 전부 다 언론에 속아가지고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97탄을 소개할 때까지 매일 여러분들한테 이비달토록 하는 얘기가 있죠 자 이런 대폭락장에는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게 아니다 라고 제가 이비달토록 이야기했던 그건 미친짓이다 라는 게 제가 매일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그 근거자료 왜 미친짓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어제 코스피에서 자 뭐야 그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삼성전자 8조를 매수했다 자 삼성전자의 배신 코스피가 25% 오르는데 삼성전자는 12.5% 올랐다 자 완전 바닥에서 잡은 사람만 12.5%의 수익률입니다 중간에서 들어가시거나 어종쩡한 구간에 들어가신 분들은요 완전 바닥에 못 들어가죠 개미들이 자 그런 사람들은 지금 6% 7%밖에 수익이 안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비달토록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급락장에는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이런 거에 속아가지고 병신짓거리 하지마라 이비달토록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런 장에는요 낙폭과대주를 찾아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박주식시리즈 지금 97탄인데 97탄이 제가 매일 얘기하죠 최하 35% 40%서부터 100% 넘게까지 오른 종목이 전부 다 97탄이다 97개다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다 그렇게 지금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 수익률을 제가 왜 만들었는가 2016년도 6월 1일에서부터 자그마치 2년 730일 동안의 수익 근거자료이고요 그리고 해외선물은 까지 포함을 하면 4년 동안의 수익률 근거자료입니다 이비달토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이제 여러분들은 종합주가가 지금 워낙 급락을 했으니까 자 이렇게 워낙 급락을 하니까 기술적 반동 구간이 강하게 오는데 이 올라오는 구간에 여러분들은 개인 주식 갖고 있는 주식을 빨리빨리 손절을 쳐야 된다라고 제가 이비달토록 말씀드리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대공항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동종목의 잠재자산은요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80만원입니다 80만원 자 80만원인데요 자 80만원 고점을 따려맞고 지금 주가가 연일 이렇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급락장에 요 바닥 금액이 얼마인가 25만원입니다 25만원 자 80만원짜리가 아 이놈 사리 자 80만원짜리가 25만원이 났으니까 약 세 토막 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1400포인트를 찍으니까 이 종목에서 지금 지금 몇 프로 올랐냐 60% 올랐습니다 60% 지금 60% 오르고 있어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제 이야기를 미리 듣고 이런 종목을 매수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하는 건 미친 짓거리다 여러분들이 언론에 그렇게 계속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평생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자 이 잠재자산이 80만원 인데요 이 회사는요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고 그리고 10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내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자 이번에 바닥에 이렇게 엄청나게 매수를 한 사람은요 개미는 거의 안 들어갔고요 전부 다 금융투자사 그 다음에 창투사 국민연금입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가요 이 종목을 지금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이번에 이런 종목을 지금 매수하시면 벌써 60% 수익률이에요 60%인데 여러분들 삼성전자에서 5% 6% 먹고 있으면 그게 미친 짓이고 바보죠 자 이 종목은요 지금도요 잠재자산 대비 반토막이 넘게 났기 때문에 이번에 3분지 1토막이 났는데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와서 자 20만원에서 지금 20만원 25만원에서 지금 바닥을 찍고 지금 주가가 반등권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 구간에 여러분들은 지금도 매수하시면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금융위기가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번에 바닥을 깨고 내려갑니다 틀림없이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바닥을 깨고 내려간다 자 잠재자산이 80만원인데 이번에 이 바닥을 깨고 내려가면 얼마까지 하러 갈 거냐 저는 10만원을 봅니다 10만원 자 대공황이 안 오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저는 이미 대공황이 왔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추천받아서 하실 분은 하셔도 돼요 자 그렇지만 항상 유의해야 될 게 제가 이미 대공황이 왔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요 종합주가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워낙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비달토록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종목이 자 금융위기가 터지면 대공황이 터지면 7토막 8토막이 난다 자 이 종목 저는 10만원을 봅니다 10만원 이하는요 이건 정말 이건 도저히 빠질 수 없는 금액대에요 10만원 이하면 예 8토막이 났는데 더이상 밑으로 빠질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10만원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상이 아니면 하느님이 부처님이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신이 여러분들 돈 벌라고 10만원을 깬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때서부터는 정말 쇠뽕입니다 쇠뽕 쇠뽕이 많은 분은 이 종목이 10만원을 깨고 내려갈 거고요 자 저는 이 종목을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10만원까지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최하 800%는 먹고 들어간다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특별 추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 5천만원으로 잡을 겁니다 5천만원 자 자산이 없는 분들 돈이 없는 분들은요 저희 카페에서 100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무료 추천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맨 마지막에 동영상에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추천 종목이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 하고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무료 추천 드릴 수 있는 종목도 다 1000%이기 때문에 자산이 없는 분들은 그런 종목을 사셔야지 이 몇 십만원짜리를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매가리가 빠집니다 한주 두주 살게 아니잖아요 이건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트가 이 파워포인트가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자신있게 말씀 드리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융위기가 지금 언론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저는 대공황이 왔다 이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다가 지금 동학개미 운동하듯이 제 이야기를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입니다 오로지 수익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제가 이 프로젝트를 자그마치 4년 동안 실행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4,5년 후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하고 제가 추천했던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그걸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4년 동안 준비한 겁니다 이렇게 4년 동안 누적 수익률이 나는 카페 방장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8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80만원인데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잠재자산을 알면 꼭지 목표가를 알 수 있고 바닥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잠재자산 정보는요 여러분들 서점에 가서 찾아봐도 절대 나오지 않는 금융이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로 2012년도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세상의 금융이론 잠재자산에 대한 이론을 출시를 하고 알리기 시작한 장번인이 바로 접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이 왔다라고 자신을 하는가 자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자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제2의 IMF가 터졌다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가 자 이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은요 자 2020년 2월 26일날 바로 이 날입니다 자 미국 월가이들이 연일 미국 3대 종합주가 3대 지수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다 팔아먹고 하락장에다가 파생상품으로 엄청나게 포지션을 구축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날 제가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자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제가 글 썼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사태가 터졌는데요 자 미국 130년만에 대폭락이 왔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확히 시험 분석을 내리는 사람 여러분들 유튜브나 증권방송 tv를 보시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저희 카페 회원님들 2026년도에 제가 추천드렸던 이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 240탄을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업투자를 한 사람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너서클 회원 장기 수익률 3년의 기적이라고 있죠 자 이 왼쪽에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아래 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자그마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포스트가 1000개가 넘습니다 1000개 자 이 한 페이지가 50개인데요 자 이렇게 10페이지 자 한 페이지가 50개니까 10페이지면 500개입니다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 수익률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천천히 들어가서 보시고요 제가 맛보기로 지금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보이시죠 자 보십시오 자 한 개 이게 하나가 10개라고 치면 20개 30개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여러분들 다 보시고요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자 바람님 수익률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그리고 전업투자 자 제 방송을 들으면서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면서 수익을 냈었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일일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다 자료를 눈으로 확인하시고 제 돈 보는 비결 그리고 제 경제 금융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여기 이 시행일이 2016년도 240탄 그리고 전업투자 수익률 해가지고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2년 동안 730일 동안에 이 수익률을 제가 왜 만들었는가 여러분들은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재산이 10분지 8토막이 날 것이다 아파트 값은 3분지 1토막이 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을 제가 대공황이 왔다라고 방송에서 안 나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에 눈이 멀어가지고 언론에 눈속임을 당해서 지금 눈탱이를 당하듯이 대공황이 와도 여러분들한테 절대 지금은 그런 방송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제 수익률을 보고 자 이렇게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해서 엄청나게 수익이 나고 있는 이 수익금고자료를 여러분들은 믿으시면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공황은 이제 오기 시작을 했고 저는 이미 이번 사태가 터졌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자 이미 저는 쳐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종합주가가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오는데요 지금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보유주식을 정리하시고 금융위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 이 종목이 다시 전저점을 깨고 10만원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요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추천 종목입니다 서울의 강남 서울의 강남에 뭐 20억 30억 뭐 적게는 뭐 개인 건물 수십억 수백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 지방의 부동산 부자인 분들 자 그런 분들은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매수하셔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다시 이제 금융위기 압박이 오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이 10만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딱 한 주라도 매입을 하셔서 먹고 빠지고 지금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이제 주가가 지근지근 빨리 지기 시작을 하면요 제 이야기 들으시고 이 종목이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이 10만원 떨어질 때까지는 한번도 사지 마시고 제 이야기대로 10만원 이하 9만원 8만원 7만원으로 떨어지면 매일 확인하시면서 1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서부터 제가 매수신호를 보내게 될 겁니다 잠재자산이 80만원인 종목이 10만원으로 떨어지면 8토막이 나는 겁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이 10만원에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700프로의 수익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몰빵을 터트리셔야 돼요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5프로 6프로 수십억을 배팅하면서 먹어봐야 돈이 안됩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 종목으로는 제가 무료 추천을 드릴 수 없고요 자 이거보다 더 수익이 많이 나는 1000%짜리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무료 추천하는 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자 나는 그냥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내 돈 재고 그냥 추천받겠다 그러신 분은 그러신 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회비 내고 그냥 가입하시면 돼요 추천조 받으시면 되는데 자 나는 돈이 없다 그래서 무료 추천조를 받을 방법을 택하겠다 그러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포스트를 써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무료 추천조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 홍보를 위해서 매일 포스트를 열과 성의를 다해 가지고 써 주시는 분은 제가 그 성의를 봐서 성의가 대단하다 싶으면 어느 한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주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무료 추천조도 받으면서 이건 한시적으로 홍보하는 이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료 추천조도 받고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찾으실 분은 이 홍보 이벤트 자 이 내용을 천천히 읽어 보시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전 국민 IMF 세계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 전업투자를 하면서 떼돈을 벌고 싶은 사람 자 여러분들이 정년퇴직 하시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고요 자 저는 종목 추천이나 이런 거 개인적인 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문자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방법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월 18일 6%에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배당 공시 여러분들 천천히 읽어보시고 자 무료 추천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포스트를 열심히 쓰면서 기회를 잡는 방법 하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국민기업 관성에 여러분들이 회비를 낸 이 가입비가 출자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깐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나한테 원하는 그런 선택 방법을 연구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